안녕하세요 백상입니다. 오늘 관상에 대해서 같이 하시죠. 소설가 한강씨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셨죠? 나이는 53세죠. 이분의 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관상은 기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기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기운에 대해서 강조를 했냐고 하면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볼 때 이 기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랑이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오랑이 기세 기운을 살펴보시고 말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말의 기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르죠? 그리고 히말라야산 에벨산의 기운 기세를 보고 북한산상이라든지 남한산상 이런 산의 기운 기세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기운 기세를 넓은 부위, 넓은 부위로 분류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서 분류할 수 있죠. 상, 중, 하라든지 다른 부위로 분류할 수 있죠. 하지만 각각의 본다고 하면 그 기운 기세가 다 다릅니다. 얼굴이 다르듯이. 이 기운 기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절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의 기운하고 여름의 기운, 가을, 겨울 다 다르죠. 봄은 따뜻한 기운이 흐르죠. 여름은 굉장히 더운 기운입니다. 가을은 선선하죠. 겨울은 춥습니다. 이것은 계절별로 본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람에게도 봄의 기운이 있는가 하면 여름, 가을, 겨울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름에 해당되고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 여러분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소설가 한강시 기운 기세는 어떠냐면 가을의 기운 기세를 갖고 있습니다. 가을도 늦가을이죠. 늦가을은 좀 차고 그 기운 자체가 선선하다. 늦가을이니까 그리고 또 차죠. 기운 자체가 팔팔한 게 아닙니다. 한강시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제가 이미지 사진을 쭉 봤습니다. 웃는 얼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얼굴인데 대체적으로 사진을 살펴보니까 기운이 이렇습니다. 기운이, 음의 기운이 강하죠. 쓸쓸한 기운입니다. 쓸쓸하다.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차다. 성격이 차다는 게 아닙니다. 이분의 기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그 외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봄같이 따뜻하거나 여름처럼 생기가 넘치는 그런 기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왜 이 기운이 그러냐면 이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물론 돈을 벌거나 명성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외적인 면에 대해서는 좋지 못한 점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을 살필 때 물론 이목구비를 살펴야 되지만 이목구비를 살펴서 관상을 보기가 어렵다고 하면 기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기운이라는 게 기운 기세가 첫인상하고 동격으로 보셔도 됩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있죠. 그게 바로 이 기운 기세입니다. 사랑은 이 기운 기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곰은 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다람쥐는 다람쥐 토끼는 토끼 이렇게 주어진 기운 기세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든 사물이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시는 기운 기세가 좀 차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기운 기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